먼저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주인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매우 관심있는 또 중요한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성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부 혹은 어머니는 남편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을 잘 살피고 또 남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일하고 또 필요한 경제적인 성과를 받아오고 이러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첫 번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클라스메이트에 있었던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제가 미국에 MBA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룹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그룹 디스커션 하면서 역할 분담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희귀종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런 표정을 줬었어요. 그게 그 당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MBA 석사나 이런 과정에 가서 제가 어떤 학생이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이 직장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었는데 이제는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함에 따라서 이제는 직장이 기업이 가정을 서포트해줘야 되는 역할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이제는 사회에 따르는 역할 분담이 없고 남편도 일하고 역시 아내도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하는 가정, 일하는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일하는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아마 다 여기 억울이 하실 겁니다. 억울이 하실 겁니다. 나와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나와서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희귀적으로 몰릴 거니까요.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떤가 직장에서의 현실은 어떤가 그런 것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을 고용할 때 여러 가지 출산 휴가도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족을 둬보기 위해서 집에 일찍 가야 할 일도 있게 되고 이러한 등등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상 고용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없다고 말은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만 그러한 모든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분담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즘은 아빠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냐 그랬더니 별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일단 국가에서도 가족을 꾸며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들도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또 기업들도 분담을 해야 되고 또 사회도 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분은 호주의 퀸슬랜드 유명한 대학입니다. 퀸슬랜드 대학교에서 가족 친화 경영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도나 핸더가스트 교수님께서 이 가족 친화 경영이 뭔가 웰빙이 뭔가 기업에서 그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두 회사인데요. 교보 생명은 여성 직장인들이, 종업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보 생명과 또 바이옐 코리아에서, 글로벌 회사인 바이옐 코리아에서 실질적 사례, 이러한 남녀 동등 근무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질적 사례, 또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또 그다음에 토론으로는 사회복지가족부에서 또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HR 관련 컨설팅 회사의 한국 대표이신 김기령 대표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차례가 됐을 때 보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먼저 처음 우선 도넛 펜더카스트 교수님께 발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펜더 교수님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가족 친화 경영의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홈 에코노믹스의 태평양 지역의 부회장을 또 함께 맡고 계시는 가족 친화 경영 및 문화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서 박수로 우리 도넛 펜더카스트 교수님을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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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후에 we know that we have to invest in individuals so we need to have individuals who are good at learning new things expert novices to have that we need to have resilient individuals who are lifelong learners and so they must be happy in both their home and their family and their workplace so individual family and workplace well-being we also know that the demographic changes at this point in time i'll quickly flick through this whole notion of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this whole notion of demographic change now you have heard from the professor about the changes in society and we know globally that we have issues about an aging demography of our society we know that we have reduced birth rat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i believe that the birth rate in korea is about 1.2 we know that family is being put on the back burner for the benefit of other priorities and so this is why it's time to bring this back to the fore the un actually made this statement and the un is saying that you know there's no point really in focusing on all of those things if fundamentally we don't deal with the core of society and that is our families so when we look at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families it is where they live it is what they eat and it is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so these are the fundamentals of society that enable us to then be workers without those fundamentals we can't actually get to that point so exploring this concept of well-being well as i sai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me economics and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believes that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families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that anyone could take and it is those levels that are important to us what is well-being well i'm going to give you the simple definition it's a good or a satisfactory condition of existence but what's important about well-being is that my well-being is different to your well-being i may have different spiritual needs i may have different moral needs i may have different physical needs than anybody else in this room and so well-being is a uniquely experienced situation so when we focus on developing a culture of well-being we need to focus on individuals we can't take on board initiatives or strategies that treat everybody the same so we must understand the needs of individuals there are what we call protective factors for developing a sense of well-being and there are what we call risk factors for developing a sense of well-being and this well-being is delivered through the family it's developed that delivered through the community it's developed through our workplaces so thes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end up creating a sense of well-being and so the individual child the family itself the school environment that's impacting on people as they're developing and growing the life events that occur and then the community and cultural factors and that's where we place work as part of that particular element that's where it fits in there so you can see it has a part to play in a wheel if you like or in a larger complex around this whole area my paper goes through and actually unpacks each of these areas so i encourage you to go to the website and read the paper it's fully developed in each of these areas i don't have time today to unpack them but suffice to say that when you look at the sorts of issues that we know impacts on well-being then work has one of those very significant impacts it's one of those big issues and creating a community through work is one of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is well-being these are what we call risk factors to not to actually stopping somebody achieve their sense of well-being their heightened sense of well-being their optimum sense of well-being and that's what we're hoping to achieve in a society and if you look at family and we think of the work family balance if a person is in a situation of poor supervision then they are at risk of not achieving their well-being because they may become distracted by factors if they have harsh or inconsistent discipline if they have a lack of warmth or affection these are issues that might come out of a time poor family situation time poor because time is being allocated to other work events the protective factors are these and so if you look at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we can then look at well what are the family factors that are going to actually enhance well-being and it's things like having supportive and caring parents so these are the issues that we help build around our staff and around our human resources having family harmony so have people who come home that are happy with their lives so a sense of being happy and being lovable is really critical to optimizing well-being a secure and stable family so a sense that you belong in your workplace translates directly into your home life and on it goes as i said my paper unpacks is much more thoroughly and i refer you to it family well-being is not something that is we can have one global understanding of and as i said it's very individual and the key to understanding and then working in your own context is recognizing flexibility what you put in place as a family friendly approach may be very very effective this year but not next year and so we move on to the fact of how do we actually assess our risk and our protective factors how do we move with this and keep this current so that it's very very contemporary for the time so developing a culture of well-being how am i going professor five okay these are my key strategies and the key strategies focus on promoting resilience in individuals and developing lifelong learning attributes when taken together this is a capacity for well-being so what i'm suggesting to you is the workplace can assist in developing capacity for well-being in the family situation the strategies and of course we want to actually hive off get rid of those risk factors so remove them as much as possible resilience is something that's very very important the ability to bounce back our society is one where you need to be resilient to survive and our work culture is no different to that so learning the skills of resilience is critical these are the sorts of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developing in your individual staff members as i said individualization is the key here so you must focus on the individual you must develop skills of social competence for example you must develop in them the capacity to solve problems so therefore developing an informed capable staff is one strategy to achieve this resilient group of staff being autonomous so 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expecting that so having a sense of purpose uh sits around that the ways of of further developing this these characteristics is about encouraging participation caring and having high expectations for all it's very important that we expect the most of our workers and our family members lifelong learning has been spoken a lot about at this conference so far so i won't spend any time unpacking it today except to say it all comes down to being an expert novice and in our workplace when we translate this into a family life that means our families are also constantly learning because our family forms are changing and there is now no longer one definition of the family either so it's a self-definition so if you have well-being as self-definition and you have family as self-definition therein lies the challenges for our workplaces today some positive examples my paper looks at a number of organizations in australia who have won awards for their work-friendly practices and i won't have time to go through them very much today but these are the things these are the benefits they have gained uh as being part of this particular cultural move to privilege family in the workplace these are the sorts of things they're retaining staff their work thei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cidents are reduced they have a happy client group they have improved productivity and all of this has been measured so we have some measurable outcomes here this is not speculative it's measured outcomes the strategy to get to work out what your your group needs are these four strategies analyzing the demography of your organization assessing those needs on an individual basis communicating that you understand the issues and then developing and selecting a range of appropriate strategies that will change you are not committed to this forever and here we see a couple of really uh significant these organizations have won australian awards for their initiatives and this particular group this bank is a large bank it employs about 9 000 people in australia and they've won awards for their green friendly they found that their members their workers are in interested in sustainable environmental practices so they worked out ways to incorporate that as part of their family balance they also have a range of strategies for telecommuting and working from home from flexible sorts of workplaces the other really important initiative of this one is about employing the aged and hence we have a whole group of staff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and there are strategies in place to assist in those the staff satisfaction speaks for itself from the red to the yellow in just a couple of years other example is this particular organization that that looks at staff with disabilities and trying to incorporate disability because one of the things about organizations is they sh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families in the real world and we have many families who have disability as part of their real world and finally pro build is another that i speak about today as well this particular organization is relatively small but they did something which was quite innovative they spent a lot of time interviewing and surveying the partners of their employees they went to their homes and asked what about work is impacting on your family what's good about it what could be improved and as a result of that they have changed a whole range of practices now i've given you the details of the practices in the paper what we're trying to do here of of course is bring back that notion of well-being so right at the heart of this creating a family friendly environment is well-being and getting the balance right there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se are some of the strategies that can be in place is a whole range of strategies and they will develop over time but to just reinforce the perspective from which i come and that is from the view of home economics which is a very strong part of the korean society and as part of your education system is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ow family operat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everything thank you 이 칼처 이런 것들이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별로 다 다르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업에 종사하는 엠플로이들에게 돈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걸로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웰빙을 캐야 하는 그러한 스트레티지를 가져야 그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그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순히 돈을 주는 걸로는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웰빙을 각 개개인의 웰빙을 특히 패밀리 오리엔티드 된 프렌디리 오리엔티드 된 그러한 엠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각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스트레티지를 기업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께서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좀 가능한 전략을 해서 플로어에서 나중에 질문을 많이 여기 또 어처럼 좋은 분들 모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들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성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은 교보 생명의 황주현 부사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주현 부사장님은 업무지원 담당 겸 인력지원실장으로 지금 교보 생명에 계십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정가동으로 1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보 생명의 업무지원 담당 부사장 황주현입니다. 글로벌 HR 포럼과 같은 귀한 자리에서 여러 기빈들을 모시고 교보 생명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보 생명은 가족 친화 경영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가족 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라나는 뜻으로 알고 일과 가정이 올바르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경영의 실천과 사회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회사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 생명은 1958년에 창립하여 금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보 생명에서는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보험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보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보 생명의 창립 당시 회사 이름인 대한교육보험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0년부터 CEO를 맡고 있는 신창재 회장은 변화 혁신을 주도하며 201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현재 각 부문에서 차근차근 비전 달성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천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신바람 나는 일터와 가족사랑이라는 테마를 갖고 변화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CEO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족 친화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CEO와 현장의 조직장들, HR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현장 조직장들의 마인드셋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CEO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보생명의 가족 친화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의 가족 친화 경영은 CEO의 확고한 가족사랑 정신과 신바람 경영에서 비롯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2000년부터 변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 신바람 나는 일터를 통해 내부 고객 즉 사원 만족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나가서 투자자 만족이라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어 2004년에는 2000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한 고객 만족 경영 대상의 힘이로 국내 금융회사로는 최초로 고객 만족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예를 아는 바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가능하게 한 CEO의 신념은 나눔 경영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임직원과의 나눔, 독립후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회사와 고객과의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투자자와의 나눔, 지속적인 이익을 내며 좋은 성장을 이뤄내어 고용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윤리 경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가능하게 한 CEO의 또 하나의 신념은 열린 경영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연출을 통한 쇼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CEO는 학창시절 밴드를 결성한 적도 있고, 즐거이 요리를 하는 등 몸에 뵌 오픈마인드를 갖고 교보생명의 기업 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회사, 주말이면 월요일 아침 출근이 기다리도록 일하는 것이 즐거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CEO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린 경영을 통해 임직원 간의 파워 디스턴스를 줄이고, 자율과 창의라는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CEO는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임원회의 시 가끔 자제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어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서 Work Together, Happy Together 캠페인을 2006년부터 전개해오고 있으며, 임직원 상호 간의 감사 편지 릴레이, 본사 임원이 영업 서비스 현장을 찾아가서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비빔밥을 함께 즐기는 비빔밥 데이, 그리고 각 지역본부의 정기적인 한마음 행사 등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내 행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임직원 가족 친화적 독립후생 제도와 나아가서 임직원 가족에 대한 가족 친화 사내 이벤트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만 법으로까지 규정되어 있어도 조직장들의 수용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교보생명의 4천여 임직원 중 여성 근로자는 40%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법정 출산 휴가자 334명 중 육아휴직자는 94명이고 그중 1년간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원은 83명으로서 출산 휴가자 334명의 2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이하게 남자 사원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육아휴직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직전 근무지 재배정 또는 희망 보직을 복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이를 준수하고 있고 인사 복과 시에 조직장들에게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게 해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회사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금년 3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카페테리아 후생복리 제도 시행을 통해서 보육 비용뿐만 아니라 보육과 관련된 문화생활, 의료비 지원 등 폭넓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보생명도 예전에 보육시설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보육아들의 다툼이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 등 회사의 책임 소지에 대한 부담 및 분쟁이 우려돼서 보육비 지원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식품 안전 및 웰빙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모유를 먹이려는 여사원들의 니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수유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유 수유를 원하는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휴직, 휴가와 종업원 경력 개발은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남녀 사원의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이후 공인자격증 획득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복직 시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원들에게 전문인력에 의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재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에는 경기 침체나 가정 불화에 의해서 가족의 붕괴 즉 이혼에 대한 전문 상담까지도 그 폭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 코너를 통해서 인사고가, 승진 및 인사이동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사원들의 보충을 해소하여 사기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정휴가 제도는 웬만한 기업이라면 다 시행하고 있겠습니다만 교보생명이 있어서의 특이한 점은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을 둔 임직원에게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일정 기간의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 인력 및 복구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휴가 제도를 활용해서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개인적인 권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각종 건강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 습관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살펴봤고요.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급 리더로 승진할 경우 부부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사랑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각종 학습 및 봉사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특히 정신이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세미나 등이 무료로 이루어져서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등 사소한 감정으로 자칫 해칠 수 있는 가족관계 형성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회사의 교육센터인 개성원을 임직원 가족에게 오픈해서 가족들이 각종 기서를 휴양소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가족들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겸한 휴가를 보내는 가족 자원봉사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상식 및 교보 MBA 수료식 등 행사에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고 수상자들의 CEO와의 오찬에 가족까지 초대해서 수상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가족 친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 생명이 특히 가족 친화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면 요즘 갈수록 국내외 여러 사태들로 인해서 여러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외환위기 후 경제난, 청소년 문제, 이혼 증가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폐체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보 생명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생명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족사랑 마인드 구축과 사회적으로는 가족 붕괴로 인한 사회와 국가의 성장기반 약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가족사랑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작년부터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사회에 대한 가족사랑의 필요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내부적으로 임직원 스스로가 가족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서 쓰기, 입관 체험 등 임종 체험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장기적 안목에서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 경영을 추진하는 교보 생명의 기업 문화와 어우러져서 나와 가족, 일과 가족, 회사와 가족, 사회 국가와 가족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얘기를 담은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고객 및 임직원 5만여 명에게 공급하였으며 가족사랑 노래를 만들고 컬러링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가족 행사의 주체 및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보 생명에서 후원한 행사들입니다. 가족 포토점 운영, 가족사랑 호원의 벽 행사, 행복한 가족들인 공모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등이 미숙아 지원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익수탁 노인 무료급식, 은퇴노인 생활지원 프로그램인 푸른우습 안내 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식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희망장학 지원, 간병공사단 운영을 통해서 여러 계층의 가족사랑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과 함께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띠잇기 운동을 통해서 소년소녀 가장 아동과 후원결연을 맺고 6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띠잇기 후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와 아동들이 만나는 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정서적인 후원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생명 정도의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나 다 당연히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해서 국내 기업을 대표해서 발회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것과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교보생명은 가족사랑이라는 테마로 가족 친화 경영을 해온 결과 종업원 만정도, Employee Sales Fiction Index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전 미션, 그리고 상사 리더십, 변화 혁신 부분에서 특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 만족도의 지속 상승 결과와서 고객 유지율과 대외 고객 만족도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급 여력 기구, 그리고 1인당 생산성 등 회사의 재무 상태 지표도 꾸준히 상승해서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2 신용평가 증독을 받는 등 각종 기업 신용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 관련해서 대내 인정도 많이 받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가족 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내 기린 여러분, 물론 가족 친화 경영과 회사의 성과 창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성과 창출 여부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업원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고객을 내 가족 모시듯이 하는 기업은 결코 사회나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연 부사장님. 황주연 부사장님께서는 교보생명의 가족 친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었고 그러한 신바람 나는 일터 속에서 종업원들의 자율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행복도 웰빙을 증가시켜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그 고객 만족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1인당 생산성이 높다든가 혹은 또한 대외 신용평가에서 높은 신용 A2라고 하는 높은 신용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끝으로 이와 같은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적 마인드에서 했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종업원을 사랑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사회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바탕으로서 이와 같은 가족 친화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의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가운데 육아 휴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또 사실 배우자 육아 휴가도 받을 수 있는데 한 분만 남성분이 한 분만 그 휴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육아라고 하는 것은 양쪽과 책임이 부모 양쪽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육아는 어머니 쪽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한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도 나타나고 또 그것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에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웰빙을 추구하고 종업원을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 기업에 보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주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또한 남성평등 남녀평등의 아주 모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엘의 바이엘 코리아 주식회사의 최정근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정근 상무님께서는 특히 노무관리와 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우선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교보생임원에서 발표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저는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저희 회사가 무슨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아마 제가 한 25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에서 경험한 것 중에 정말 우리 여직원분들은 퇴사를 안 하십니다. 정년퇴직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아마 외부에서도 바이올에 다니시는 분들은 참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된 게 과연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기업 정신과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혹시 거기서 좀 취사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쉐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하자면요. 한 145년 전에 독일에서 염료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아스피린을 개발해서 제약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밑에 보시는 헬스케어하고 크롭사이언스 그 다음에 모티벨사이언스 이 세 가지를 주 핵심 종목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 세계 326개 회사에서 약 11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바엘에서 한국에서는 뭐냐 저희 바엘 인코리아 한국에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거기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은 4군데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헬스케어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건강 사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동물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뇨 하여튼 여러 가지 최신 그리고 여러분이 처방전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헬스케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롭 사이언스는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농약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머틸리얼 사이언스에서는 첨단 소재 산업이죠. 여기서 최근에는 폴리카보네이트 가지고 여러분이 CD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곳곳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엘 그러면 아스피린 하나 정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중국 식품처럼 곳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냐라고 결과가 나온 데 대한 고려입니다. 제가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는 기업정신 있죠. 그 기업정신과 그것을 케이스케이딩하는 경영진과 관리자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미 배어있습니다. 그만히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인사제도의 근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걸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묻어나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저희 회사는 미션이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입니다. 이게 모토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가치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프린시프라고 일곱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 가정친화와 관련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걸 좀 봤거든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이냐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의 이해를 반드시 고려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근로자, 여성, 남성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끌어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성실, 개방, 정직 이런 게 또 밸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방침이 비즈니스를 다 이뤄도 좋다. 대신 컴플라이언스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장님부터 임직원까지 모두가 다 이런 정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가족 친화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 우리 국장님도 나오고 계십니다만 저희 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화와 양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자 이거죠. 지키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아마 상당히 가족 친화가 달성됐을 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노우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좋은 상도 등은 반드시 다른다. 이게 밸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로컬 룰을 전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치관 중에 하나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존중하라는데 우리 직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해서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걸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 경영진의 말씀이죠. 경영진은 모두 우리 회사라는 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두 비즈니스 고우를 얻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동시에 회사 가치관과 리더십 프린시플레이에 의해서만 라고 반드시 모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경영진이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관리자들이거든요. 이 관리자들을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 가치관과 그 다음에 우리 리더십 프린시플레이에 의해서라고 해서 가치관, LP 그리고 코칭 트레이닝 1년 내내 연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 멘토링까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하나까지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의사소통의 장인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면 법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늘 보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걸 100% 완전히 유틸라이즈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보위비한 그런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저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건 아마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의문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저희 회사에 750명입니다만 750명 다 모든 의견들이 수련돼서 같이 토론을 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중간관리자 미팅이라고 해서요. 회장님하고 중간관리자를 내고 고충을 들어보는 그리고 또 다이얼로그 체험이라는 건 회장님과의 대화. 그래서 저희 CEO가 외국분이기 때문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교구에서 말씀드린 사실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3,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글로벌리 무조건 CEO는 자기 개인의 철학이 아니고 회사가 정해진 가치관에 의해서 해라. 이게 저희 원칙입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건 750명 모두가 각 객개인이 1년에 한 번씩은 회장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0분씩 저녁에 맥주집이라도 모여서 같이 모든 질문, 대답을 거기서 한 2, 3시간에 걸쳐서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은 늘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60도 피드백이라는 건 우리가 돌아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저희 회사는 개인, 부서, 심지어는 회사 전체도 360도 피드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나온 피드백에 대해서는 액션 플랜을 작성합니다. 액션 플랜에 의해서 반드시 팔로잉업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세큘레이션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비클럽이고 스포츠지펜트 이런 걸 통해서 경영진하고 직원들이 계속 대화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우리 가치관과 리더십 프린시플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의 인사제도 한 3가지가 근간을 이루는 게 있거든요. 3필라고 아워 HL팔리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가 바로 하이어링 가이드라인인데요. 저희는 채용시 핵심 역량하고 그다음에 잠재력,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밸류하고 LP의 기준에서 적합한 분만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 학벌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기준에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차별 이런 건 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그다음에 자크레이드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호봉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 15년 전부터 자크레이드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상무입니다마는 상무라고 해서 급여가 얼마? 25년 달렸네? 그래서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잡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에 의해서 그 잡 크기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평법이나 이런 데서 기종하고 있는 법들은 이미 우리의 세액의 인사제도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가 고유할 필요도 없는 것.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주의인데요. 이것도 한 12년 전부터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우리의 목표하고 어떻게 그걸 측정할래 달성을 했는지 이거는 반드시 직원하고 상사 같이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타겟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상급자가 반드시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근간으로 해서 보면 남녀간의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가치와 그다음에 인사제도 그리고 우리 문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느냐 물론 가정친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이죠. 그걸 살펴보시면 우선 좌포스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제도냐면 회사에서 어떤 결혼이 생겼을 적에 우선 내부에서 포스팅을 받습니다. 어느 직원이든지 그 좌앱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용되냐면 장기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봐가지고 내가 애를 언제 낳아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잘 맞지 않더라. 그러면은 계속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작업이 생기면은 거기에 우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외부에 우선해서 내부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우선 거기에 채워놓습니다. 이게 좌포스팅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째 이게 주 5일 근무제인데요. 물론 이미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 창립 당시부터 이미 그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주 5일 근무제가 옛날에는 한 25년 전 이쯤에는 상당히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워킹맘들한테는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두 번째 직장인데요. 전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전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토일이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주 5일 진짜로 5일만 근무한 회사를 발견하게 돼서 그때 입원한다면 제가 2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25년째니까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토요일 안 나가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웃에서 실업자, 저 참 안 됐다.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회사가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았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번 회사에서는요. 이게 날로만 이게 있지 사실 눈치 보여서 못 갑니다. 근데 바이러가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전, 산후 휴가를 가입시거나 아니면 육아휴가를 가야겠다 그러면 즉시 바로 템포레이 워커를 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고 다 쓰신 다음에 또 인수인계 해주고 이렇게 사니까 전혀 눈치를 안 봐요. 이러니까 근무하기 좋다라고 또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제 밑에 직원도 지금 1년 반 육아휴직 딱 내놓고 있어가지고 이미 템포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유실 유축실이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참 전철역의 수유실이 역장님 방에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장님들은 다 여자분들이 되어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축실이 참 제가 봐도 참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런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애만 기르면 다냐 그 다음에 교육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자녀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촉진제도 있죠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 촉진제도도 사실 말로만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휴가를 다 못쓰십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강력하게 무조건 쓰게 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날짜를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쓰게 합니다. 왜? 처음에는 오해금 많이 받았어요. 돈 안 주려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줄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추가 촉진제도의 취지가 없어집니다. 바로 취지를 살리자 이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시간과에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물론 이거 1인당 한 수십만원 듭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배우자 포함하고요. 이런 제도 하에서 그럼 과연 우리 실질적으로 숫자상은 뭐냐 아까 교부생명 예 숫자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뭐 벌 건 없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한 적이 없는데 전체 인원 중에 여직원이 한 250분 65대 35%네요. 그 다음에는 기능별로 보면 어드민 세일즈 쪽에도 이미 21%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영업부에서도 여자분들이 21%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민 공장에께서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매니저의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남자가 32% 여자분이 23%입니다. 전문인 부산생님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아금학교 호불혁명에서 발표한 바 같이 늘 이렇게 우리는 산전한 휴가 육아휴지 교육을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프로그램 하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제가 경험상 느낀 거에 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늘 아주 이 꼬마가 이 키도 큰 어른 교통 아저씨인지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오픈 커뮤니케이션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에는 역시 가정친화도 역시 이런 오픈 커뮤니케이션 시작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군 상무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엘 코리아 발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바이엘로 전직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엘 코리아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은 일단 회사의 기본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또 법을 지키고 사랑과 자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프린시프를 철저하게 추진한다. 그러한 추진 과정에서 결과론으로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쾌적한 웰딩이 도모되는 그러한 직장이 됐고 또 여성분들이 상당히 오래 직장에 있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직장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로써 여성직원 비율이 35%고 영업부에도 22%가 있고 또 임원 진출 비율도 남성과 별로 차이가 없는 32%에서 23% 비율이니까 거의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러한 가치관을 이해관계자 존중 이해관계자 안에 종업원 들어있으니까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추진한다. 또한 법규를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인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라든가 종업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종업원들이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없이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남들이 다른 회사에 있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잡 그레이드 시스템 이 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구나 월급을 주는데 잡에 맞춰서 주는 거지 여성이냐 남성이냐 가 아니고 어떤 잡의 리퀘이먼트에 따라서 그 잡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맞춰서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성과 관리주의가 직원과 상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성과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 이것도 아 이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일방적으로 비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상사와 밑에 직원 평가 피평가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걸 차상급자가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잡 포스팅 시스템 어떤 잡이 생기는 그거에 대해서 내부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그 자리에 갈 사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가 눈여겨봤고 저도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어떤 남자니까 여자니까 가 아니고 종업원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고 또 가치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속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표자로서는 마지막 분이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표자로 이제 끝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세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토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제일 먼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시는 박하정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하정 국장님께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 국장을 맡고 계신데요 세 분의 발표가 있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 가족 친화 개념과 관련된 또 가족 친화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국장님께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터가스트 교수님께서 가족 구성원의 웰빙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교보와 관련된 두 기업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여성근로다의 어떤 복지 또 우수인재 확보 기업은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족 친화 기업 가족 친화 지역 가족 친화 문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낮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이라든지 육아기 때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M자 커브가 심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한 지금 정규의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꼴찌입니다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당장 뭐 내일모레 큰 걱정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성 발전이 굉장히 위협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정부에서 고심하는 정책에 공통 분모 상에 있는 것이 가족 친화 기업 가족 친화 경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큰 목표는 여성 경제 참여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높인다 이것이 사회 정책의 큰 하나의 지금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네 가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법이 제정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지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체조들이 금년에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는 아니라 노동부 여성부 이런 관계 부처들이 같이 이런 것을 주요 정책 과정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겸 두는 것 첫 번째가 보육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큰 장애인이 대중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보육은 나라에서 해결한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새로 짰습니다만 무상 보육 대상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속수급이 한정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절반가량 대강 하위 소득 50% 절반가량으로 정부의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육 수당을 월 10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보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성 보험 문제입니다 지금 산전의 휴가 그런 것들은 고용보험에서 2, 3년 전부터 가방인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특히 육아휴직제가 금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1세까지만 됐던 것이 3세까지 확대됐고 그 다음에 또 남편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은만 썼는데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가 근로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 근로 시간 문제인데 지금 주 40시간 5째 근무제가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50인 교육까지 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전체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거고요 다 제도적인 정빈이 돼 있습니다 시차제 근무라든지 탄력근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족신화 기업인증제도를 금년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가족신화 사회환경조성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표창을 줬죠 근데 이제 새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하고 로고를 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로고를 기업 광고할 때나 기업의 상품 포장에다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가족신화 인증기업은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열 몇 개 기업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뭐 차태라 그렇습니다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재산업업은 많이 정비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문제죠 대기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지금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이런 제도를 확산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특히 문제는 광범위한 비정규직은 이런 제도 지원 그런 우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CEO들 인사담당 임원들의 마인드라고 해요 그분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계계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같은 것들은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기업주 인사담당 임원들을 상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욱 확산이 되어야 되겠고요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짧게 하라고 메모가 왔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안 네 네 가족 친화 경영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령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기령 대표이사님께서는 인사 조직 전략 전문 그쪽 분야의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헤이그룹의 한국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8번 간토론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쭉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은 지금 황구 사장님이나 아니면 최상문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CEO를 만나셔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시작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없애달라고 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상승으로 직원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기업 기업 같은 경우 사회 책무성이라는 거 아시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들은 여태까지 쭉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 형식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되는 것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 쓸 수가 없다 쓰면 그런 거를 쓰는 거는 위에 있는 CEO나 아니면 HR 담당 임원들 선에서는 It's OK 하지만 실제로 라인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 좀 한 명이 급한데 라고 하면서 절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두 번째는 쓰고 나면 승진이나 아니면 고가나 이런 모든 것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데 그걸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이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났습니다 두 번째 가장 고질적인 문제 자체는 우리가 여기 토론자에 대한 인력 구성을 보세요 남자잖아요 남녀 얘기를 하는데 왜 남자들만 있어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공식적 조직들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담배 피러 나가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남자들한테 흘러가지 절대 여성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술 한잔 먹을 때도 충성 맹세하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현실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만약에 진짜 CEO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10년 넘게 지금 이 자리를 앉아 있었는데 매번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 봉사, 사회 공헌, 가족 중심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펜시한 거다 그건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시고 be different, 진짜로 마음이 바뀌셔야 하는 작업의 세 단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같이 매일 오리엔트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가족 중심 문화나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한 성과 부분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성력을 미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아까 교보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었으면서 진짜 교보 좋은 회사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브랜드 효과고요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확연히 올라갑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육아 부분 그리고 노령화되면서 부모에 대한 양육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신건강 그 다음에 육체건강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경우에 헬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거나 이러면 헬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경력에 대한 비전들이 확실합니다 내가 여전에도 앞으로 다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생산되는 것들도 확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것 자체는 우수 인재에 대한 유인력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 그런 것들을 고용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생산성이나 성과에 대한 향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보면 제가 연구를 해보면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얼마나 내가 이유래 몰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로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를 보다 CEO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퍼렛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로 묶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CEO를 석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더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시간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한 8분가량 있으니까 플로어에서 질문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다른 분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좀 오늘 창조적 인재,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행사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하신 교육과학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28년 전에 가족자원 경영이라는 학과목에서 문화적 충격을 느끼면서 배웠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상이 담당 부처의 이름이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 산업기업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점 강조되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도 가족의 이론이며 건강한 가족 생활을 해야지 한다는 당연한 점이 간과되어 왔으며 이것이 결국 국가와 글로벌 이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교과부의 한 부처가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상 선진 교육이다라는 그런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족치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과목인 가정이 앞으로는 명맥만 유지하고 시수가 대폭 줄일 거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국가표준과학기술체계 개편이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학문의 체계, 과학기술의 체계를 개편할까라는 그러한 교과부의 공청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를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학문 분야가 그 체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시대 트렌드에 역행되고 있는 일들이 교과부의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포럼이 다른 부서와 또 다른 부처와 공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한 가지 요청합니다 또한 도나 펜더가스트 교수에게 호주나 선진국가에서 가족 친화 분위기, 또 제도 정착,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펜더가스트 교수님께 다시 여쭙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moment, and I talk about this quite passionately in a number of speeches that I've given, is that I believe that we're at a moment of major shift in society, where family has become the focus, an important focus. Our profession,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is now 100 years old. It's been around for a long, long time, and it started off as a public health initiative. So how do we actually get rid of disease and the spread of disease through sanitation in the home? So it has a very, I guess, practical orientation. I agree with you that our education system is where we need to begin to actually lay the foundations for the work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today, because that's about valuing people and valuing relationships and families. So I think it does come to a political position where governments recognise the valu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actually make that very prominent in their policy statements. So, yes, I think the shift towards IT and science, while it's a shift that's necessary, it must be done in a context of humanity. And that would mean that subjects such as home economics, not just home economics, but those kinds of subjects that provide a balance. This whole conference is about creative, developing creative talents. So it all sits together beautifully. So I hope that I've provided some response to your question. I believe that it's, it is, we're at a major paradigm shift, as the professor said at the beginning, and this is part of that reinvention of the human kind. Thank you. Thank you. 저는 현재 대구 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프렌들리 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대기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법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도 많고 요즘에는 사회공원도에 사회공원 팀 7까지 있고 임원으로까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을 지적해 주신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러한 패밀리 프렌들리 기업들이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얼마나 있고 또 대기업인 단위에서는 얼마나 있는가 혹시 통계가 있으면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사례에 지정한 것처럼 다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제도나 법은 CEO의 의지를 넘어선 제도거든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가 호주는 단순히 기업의 CEO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아직은 CEO의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인디비주얼한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혹시 여전히 비슷한 형태인가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인 소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일종 및 및 패밀리 프렌들리와 관리에 대한 패밀리 프렌들리와 함께 하는 것과는 일종의 업로드려요. 모든 일종 및 패밀리 프렌들리에는 or brief but to do my paper where the recording details this information quite thoroughly and give you some examples of how has been enacted. Certainly I wouldn't say to you that the Australian is any beacon but they have been doing things for a longer time – and there is now data to suggest that it make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The other thing that is slightly different of course is the balance,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르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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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떻 생각하기에는 대기업만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기업, 여유 있는 기업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불필요하지만 또 하면 더 좋은, 멋있는 이러한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모든 옛날 성연의 말씀대로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해주느냐 종업원들에게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그 종업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보자면 이거는 생존을 위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성공한 사례도 받고 또한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의논했지만 이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까 펜더가스트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인드시프트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본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웰빙이 증가되고 우리가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웰빙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또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결론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참여자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펜더가스트 교수님, 또 황주현 부사장님, 최정근 상무님, 또한 토론을 해 주신 박하정 국장님, 김기령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박수로써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